자 여기 온다 개구리 됐다 야 나가라 절로 야 나가라 개구리아 잘가 내가 발견한 걸 고맙다고 생각해라 개구리아 쓰레기통 위에서 널 발견했다 30분정도 같이 있었지만 이제 가라 가 이제 그래 그쪽으로 가 와 갔다 야 어떻게 저렇게 뛰냐 고맙다 인사하고 갔나봐 어 저기있다 여깄다 여깄다 저기저기 붙어서 안가네 가까맣가 생각하고 또 야 가라 이리로 직진하면 된다 야 쟤 나무로 잘 탄다 야 이 물도 먹어라 잘가 빠이빠이 형 저기 쫙 찍어 개구리가 살찌 ㅋ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